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죠? 그럼요. 잘 지내셨죠? 요즘 얼굴이 되게 좋아지시는 것 같아. 혹시 살 찌시는 거 아니야? 그러게요. 요즘에 이지훈 PD님 요리를 너무 잘해서 찌는 것 같기도 하고요. 저희가 운동도 하고 요즘에 거기에 대한 대체법이 있어요. 아 그러시구나. 바로 질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어제 수업하면서 대표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높은 직급자가 되면 자기 왕국을 만들고 싶어한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에도 어떻게 보면 편하게 하려면 얼마든지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고객도 받으려면 얼마든지 받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거를 다 하나하나 가려가면서 받고 그러면서도 대다수가 사람들이 우리가 이 PCN 커뮤니티 자체도 어떻게 보면 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한테 그거를 오겠다고 해도 안 받고 하면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는데 왜 그렇게까지 해가면서 하시는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자기의 어떤 왕국을 만드는 것처럼 이렇게 쉽게 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왜 대표님은 이렇게 꼭 그렇게까지 투명하게 남들은 어떻게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하나를 앓으면 조금조금 쪼개서 길게 느려가지고 이렇게 가르쳐주고 하는데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저는 그런 것들이 되게 궁금해요. 그래서 오늘은 그런 거에 대해서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했는데 일단 첫 번째는 제가 말하고 하는 이 모든 이 시간이 사실 시간 투자라고 생각해요. 부자들이 가장 민감해 하는 건 사실 시간 투자예요. 내 시간을 얼마나 효율적으로 쓰고 레버리지 얼마나 잘 쓰고 그래서 그 시간을 얼마나 잘 쓰냐에 대한 그 시간에 대한 소중함을 굉장히 민감하고 깊게 생각해요. 진짜 시간이 돈이거든요. 진짜 돈이 돈이 아니라 시간이 돈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돈을 잃었을 때 돈하고 시간 바뀌었던 그 시간을 잃어가지고 아픈 거예요. 돈도 잃었죠. 시간도 잃었죠. 그래서 저는 일단 크게 이렇다고 생각해요. 그냥 저는 지금 이 시간 투자하는 거를 내가 내 가치를 알기 때문에 되게 소중하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이게 무료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거를 하나의 어떤 서포트라고 생각하고 공헌이라고 생각하고 뭔가 나의 탈런트를 기부한다고 생각하는 마음에서 그리고 물론 이게 또 역으로 나한테 홍보 역할도 하겠죠. 사람들 이걸 통해서 PCM에 문의가 들어오고 수강생들이 더 많아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데 핵심적인 역할을 보면 이게 다 저는 하나의 사이클이라고 생각해요. 생태계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포인트는 제가 이런 시간을 보내는 거 그리고 왜 이렇게 진짜 쉽게 하고 편하게 하지 않고 왜 이렇게 까다롭게 하냐 일단 첫 번째 저는 내가 구매하는 것만 판매해요. 다시 얘기할게요. 내가 구매하는 것만 판매해요. 제가 사인을 할 때 항상 거기다 뭐라고 쓰냐면 제 책에 사인을 할 때는 How you buy is how you sell 구매의 결정력이 판매의 결정력이 당신이 어떻게 구매하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매한다 이 말을 써요. 우리는 판매하는 거에서는 잘 익숙하지 않지만 구매하는 거에는 되게 익숙해요. 그게 내 정체성과 내 기질과 내 성향을 그대로 드러낸다고 생각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저는 제가 이제 한동안에 제가 오피스텔도 팔았거든요. 부동산 분양팀에 들어가서 오피스텔도 팔았어요. 그때 제가 팔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제가 오피스텔을 구매했기 때문에 팔 수 있었어요. 제가 만약에 오피스텔을 구매하지 않았다면 저는 팔 수 없었어요. 되게 심플해요. 근데 내가 나중에 오피스텔 팔 수 있어요. 저는 또 근데 제가 오피스텔에서 내가 손해를 받기 때문에 절대 오피스텔을 앞으로는 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구매 내가 어떻게 구매했냐에 따라서 어떻게 판매한다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매한 거에 대한 내가 믿음도 똑같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종교를 믿을 때도 우리가 종교도 여러 가지 종교가 있잖아요. 내가 그걸 진짜 믿기 때문에 그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가 우리 개미들한테 도움되는지 그걸 그러니까 뭐가 도움되는지 그거를 믿어야 되는데 뭘 믿냐에 따라서 그걸 뭔가를 판매하고 뭔가를 말을 하고 뭔가에 시간을 투자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하기 전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는 내가 뭘 구매하고 있는지 뭘 믿고 있는지 어디에 설득당했는지 거기에 따라서 내가 판매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말을 하고 거기에 따라서 내가 시간을 보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질문은 되게 심플해요. 왜 그렇게 까다롭고 왜 편안하게 가지 왜 녹화 방송으로 그냥 이렇게 강의파리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고 그냥 단순히 이렇게 공급자 교육이 아니라 소비자형으로 그냥 많은 다양한 양에 따라서 이제 사람들에게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그러지 못하냐. 왜 그 사람들 동기부여해 주기도 하고 아줌마들이 우시우시우시 잘한다 우쭈쭈 이런 걸 왜 해주면서 같이 하지 않냐. 왜냐하면 사람들이 나를 찾아왔을 때 되게 단순하게 생각하면 돈 벌기 위해서 찾아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건요. 저도 그랬어요. 돈 벌기 위해서 찾아왔다면 돈을 버는 데 가장 속도 빠르고 가장 직설적이고 가장 돈에 근접적인 그 어떤 훈련 과정이 뭐냐를 봤을 때 저는 내가 믿는 거를 판매하는데 그 내가 믿는 게 공급자 교육이었단 거예요. 그래서 공급자 교육을 하면 사람들이 변해요. 내가 어떻게 무자본 창업해서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어떻게 내 지금 서비스 능력을 갖춰가지고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한 부분들은 이게 가짜가 아니란 말이에요. 나라는 사람이. 내가 한국에 10년이 있었고 외국인이고 우리 가족의 어떤 경제 상황이라든가 내가 여기 왔을 때 오기 전에 내가 호주에 있었을 때 말레이시아에 있을 때 중국에 있을 때 이 전반적인 배경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의 어머니도 실제로 현재 존재하는 인물이고 이런 부분들은 사실 제 스토리를 들어보신 분들은 아마 알 거예요. 아 이 사람 밑바닥에서 올라왔다. 근데 밑바닥에서 올라왔는데 어떻게 여기까지 올라왔는지 그 단계별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저는 자본이 없이 여기까지 올라왔단 말이에요. 자본이 뭔가 자본을 쬐끔 해도 자영업도 안 해봤어요. 저는 자영업을 인테리어 투자라든가 월세를 내면서 자영업은 아니지만 사무실 정도는 오픈해봤지만 그때 월세 겨우 35만원짜리 2년 하다가 다 닫거든요. 저는 무슨 얘기냐면 자본이 아예 안 들고 여기까지 올라온 방법들이라든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자본이 없이 여기까지 올라오는 데는 뭔가 기술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판매 기술이라든가 근데 그 판매 기술에 대해서 누군가 우쭈쭈해주고 동기부여해주고 못하는 것도 잘한다 하고 이런 어떤 동기부여, 자기개발 이런 시장들이 많잖아요. 요즘에 그런 강사진들 많고 위로해주고 위로받고 또 힘들면 또 다시 위로받으러 가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나도 해봤지만 이게 도움이 안 된, 내 경제 상황하고 도움이 안 된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고 그리고 되는 것이 무엇인지에 따라서 내가 이해하다 보니까 그 믿는 걸 내가 판매하는 거고 믿는 걸 설득하는 거고 믿는 걸 그래서 지금 소수만 가지고 내가 가려고 하는 것도 이게 되는 거기 때문에 소수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이 세상을 바꾼 건 소수가 이 세상을 바꿨지 다수가 이 세상을 바꾼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제 입장에서도 바꿔지는 혁신을 일으키려고 하는 사람들 뭔가 변하려고 진짜 돈 많이 벌고 돈 많이 버는 게 뭘 의미하는지를 깊은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 시간을 보내는 사람하고 함께 하고 싶단 말이에요. 제 입장에서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다수를 타겟하냐 이거예요. 다수에 대한 부분들 어떻게 편안한 어떤 교육을 주냐 이거예요. 어떻게 우쭈쭈하고 박수나 쳐주고 어떻게 그 사람이 분명 내가 봤을 때 탈란트 없는데 탈란트 없는 사람은 어떻게 내가 탈란트 있다고 거짓말하면서 내 호주머니에 돈만 채우고 강의료를 지불할 수 있게끔 그냥 뭔가 그렇게 마약발로 그냥 말을 계속 이렇게 붕 뜨게 하고 나는 붕 뜨게 하는데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붕 뜨게 하는 거는 내가 거기에 에너지 쓴다는 거는 내가 현실적으로 이 사람 돈 버는 거에 에너지를 못 쓰고 있다는 거거든요. 붕 뜨게 만드는 건 범윤수님이라든가 무슨 김미경 강사님이라든가 김창호 교수님이라든가 이런 사람들한테 찾아서 아니면 그 다단계에 많잖아요. 그 붕 뜨게 하는 동기부의 강사진들 이런 사람들을 찾아가면 된다고 생각해요. 치유받고 공감받고 울고 불고 깨닫고 교회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냥 회개하면서 그런 데 가서 충분히 풀 수 있다고 생각해요.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한테 찾아왔을 때는 그냥 무조건 숫자고 돈이고 거래고 그걸 하기 위해서 내가 푸시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완전 사람의 마음을 완전 압력을 주고 이게 우리 하는 플레이 이걸 우리가 플레이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가지고 노는 거지 우리는 그쪽이 아닌 거예요. 이해 되죠? 무슨 말인지. 그래서 그게 공급자 교육인데 대신 위험한 건 있죠. 아니 저 사람 나한테 피 한 방울도 안 섞었는데 내 지인도 아니고 내 친구도 아닌데 왜 저렇게까지 나한테 깊이 개입하고 푸시를 하고 압력을 주는지 그게 어떤 사람들은 거부반응이 있어 가지고 왔대요. 오히려 역으로 이 커뮤니티에 적응을 못하면 밖에 나가서 제일 이상한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저희 커뮤니티에서 이게 좀 제대로 적응 못한 사람들이 밖에 나가면 그 사람들이 스스로 나는 루저예요. 나는 아이스강한테 외면을 받았어요. 나는 해고당했어요. 이렇게 홍보하지 않아요. 그냥 아이스강이라는 사람이 이상하다고 오히려 홍보하는 게 자기한테는 그게 오히려 합리화 되는 거예요. 저는 그걸 왜 모르겠어요. 그래서 나를 엄청 싫어하거나 나를 엄청 사랑하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해요. 이게 되게 극단적이에요. 저는 이걸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이게 제 게임이라는 거예요. 가운데는 없어요. 비슷비슷하게 저는 이런 인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그 중간관계를 맺고 싶지 않아요. 극단관계를 맺고 싶어요. 확실히 나를 싫어하거나 확실히 나를 사랑하거나 둘 중에 뜨겁거나 차갑거나 미지 원래 있잖아요. 돈은 차갑게 사랑은 뜨겁게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돈 벌려면 돈 벌려면 우리가 가고자 하는 건 극단성이에요. 엄청 극단적이고 엄청 투명한 부분들을 가지고 가는 거거든요. 그게 아니라면 죄송하지만 이 영상을 보신 분들도 그게 아니라면 문의조차도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아니라면 계속 밖에서 동기부여 받고 언젠가 된다라고 하는 그 희망적인 메시지 매년 지날 때마다 사주나 보고 그냥 그렇게 좀 힐링을 받으면서 그렇게 늙어가는 게 문제되는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렇게 늙어갈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렇게 늙어가는 나는 돈 벌어야 되는 사람이고 나는 누군가를 돈 벌게 만들어야 되는 사람 나는 성장해야 되는 사람 나는 숫자로 보여줘야 되고 그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우쭈쭈하면서 올라올 어떤 그런 그 에너지를 거기다 분산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예요.